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제격도 이렇게 뭐 홈 질 만한 증명실이 말로 고음을 젤 9단에 이 어 없으면 크기가 그러면 결정 짝 하죠 그래서 작아야 합니다 이 판 수도 그리고 이 공부가 작아 게 있어서 말아 말해기 적군을 안 맞춰 전살이 안되요 부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업을 시행한 걸 알아야 합니다. 원통과 재료가 딱잖아요. 얘는 요기 깍일 때와 모기 깍일 때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끝에선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머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료를 이만큼 재료를 이렇게 깍든, 아니면 더 많이 깍든, 공구에 크게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해자스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CAC 같은 경우는 해자스 제어를 두 가지 마실 제어를 하나는 해자스가 해자스를 변화를 줄어봐 주시겠구요. 그게 지구시 늦게 해서 지구시 두석도 돼요. 그 다음에 해자스 전화가 안좋아는 무시시, 무시시 무시시, 무시시 안전한 것이에요. 그게 지구시 시에 그래서 기계에 따라서 지구시 시술을 골랐어요. 이렇게 써야 되기 정상인데, 아쉽게도 이 삼촉장의 수직형 머신센터는 해자스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G97만 써요. G97. 무조건. 그래서 예전에는 G97만 써요. 그런데 넣었어요. 전 때마다 넣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지구가 나온 장면은 머신센터가 무조건 해자스가 확답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써요. G97만 써요. G97만 써요. 생략. 그냥 요거를 이제 안쓰고요. 그냥 간단하게 S차만 써요. S차만 써요. S차만 써요. S차만 써요. G97이 예, 스냅당으로 틀렉당으로 오시면 되죠. 얼른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놀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첫 알패으로 돌게끔 된 거고요. 그럼 이제 형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구가. 그런데 안 돌아야 돼요. 왜 안 돌아야 돼요. 아까 처음으로 공구가 이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머신센터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래에 1분 정도만 천만큼 돌려고 시켰는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단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두 개 방향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 방향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또 37페이지 곳이 이렇게 나와요. 37페이지. 네. 네. 네.